저수지에 낚싯대를 던졌다 하면 거의 모두 월척을 낚았던 정관아씨.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강태공이었다. 밑밥을 던져놓고 고기를 기다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도미니카에서는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밑밥을 뿌린다. 낚싯줄을 던진 곳에 밑밥을 뿌려 고기를 유인하는 것이다. 낚싯을 하면서 추억도 건졌던 이들. 예전처럼 함께 모여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인중씨는 관아씨와 오랜 회사 동료사이다. 총각 시절엔 카르만 가족과 살면서 도움을 받았고 결혼해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따뜻한 정을 받았다. 한 달이 넘도록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이를 돌봐줬던 카르만. 그 고마움을 갚으려 했는데 훌쩍 한국으로 떠나버려 많이 아쉬웠다. 거의 형제처럼 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간 거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호민이한테 꼭 그건 기억하고 있으라고. 고향의 하늘 공기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 세월이 지나도 영영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다. 카르만은 서로를 잊지 않기 위해 큰언니 마리아를 통해 한국 소식을 간간히 전해왔다. 카르만은 제가 못 본 États회를 만났다고 카르만요. 이러한 pray사 동료가 마이너아 보관은 막 appease 나 rug이 range. 1큰정 마리아 역시 도미니카 소식을 카르메니에게 전하는 걸 잊지 않는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언니와 동생.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아쉬움을 달랬다. 그날 오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기쁜 날이면 빠지지 않는 메렌게. 카르메니와 지낼 때도 곧잘 춤을 췄다. 오늘은 보고 싶은 카르메니 가족을 영상으로 만나는 날이기에 모두 기분이 들떠있다. 카르메니... . 칼멘의 모습이 보이자 가슴이 아련해지는 가족들은 꼬마였던 다옹이는 이제 어엿한 순녀가 됐다 팔자국은 바로 내리 보자 안심부터 되는 가족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부부의 모습에 반가움이 앞서고 지금처럼만 살기를 가족들은 바란다 제가 한국에 잃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국에 잃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싶다 다시 돌아가고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구입니다. 얼마나 또한 비교가 나는 할지 가지고 계신데요? 안녕! 안녕! 그때 어떻게 알세요 그대로 sai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친구는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다른 곳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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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우리 친구들 seem 좋Why my equit 지금 꼭字 durchaus 이야기하는 것여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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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아, 우리 같이 saintéresseria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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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말해줄고 내일 결혼. 들어가소서 보고 고맙습니다. 기도할 것 같다. 내일은 자세로 오늘까지는줄것 같다. 다시만 날라를 소망하며 멀리서 카르멘 가족의 행복을 응원한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만 가족들 만나보셨는데 어떠세요? 반가우세요, 많이? 너무 반가워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뭐 다들 건강해 보여서 보기 좋으시죠? 네. 빨리 가고 싶으시겠어요? 네, 빨리. 언니도 그래도 빨리 오고 싶어. 내일 오면 또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못 읽으시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못 가보셨잖아요. 그때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못 가서요. 그때 마침 장모님이 9월 13일 날 돌아가셨는데 9월 11일 날 미국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저는 항공 노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때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도 보내주지를 못한 거죠. 너무나 가고 싶으셨는데 상황 때문에. 아무리 비행기 편을 알아봐도 비행기 편이 없었고. 화면을 보내 보니까 정관아 씨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친구분들이 또 같이 낚시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낚시를 좀 잘 하셨나 봐요. 예, 제가 거기서 그 나라에서는 낚시하는 방법이 저희들하고 틀리다 보니까 제가 가서 그걸 아래킨 거예요. 밑밥 만드는 거 하면. 이렇게 낚시하는 법 또 앉아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법도 제가 아래켜줬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렇게 잡은 거지 쟤네들 고기 못 잡아요. 아우, 참. 그러자. 아이, 참. 강인중 씨. 아우, 못 잡아요. 근데 친구분 강인중 씨하고 생선 사업도 하셨다면서요? 예, 그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 우리 생선을 한 번 많이 잡아가지고 한 번 도매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둘 다 회사 다니다 말고 그냥 생선.